오늘은 싱글벙글 여자가 어떨 때 결혼을 선택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잘 보고 가시죠. 자신이 빚을 존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숨기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26살의 여성은 자신이 투자에 관심이 많다. 나는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근데 스스로 투자에 관심 많고 잘한다 말하는 인간이 오픈 카카오톡 비상장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는 멍청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심각한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녀는 본인 돈 3,300만원과 대출 5,700만원을 모조리 날려먹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갚을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한국 여성. 이 한국 여자는 자신의 삶의 계획이 있었는데 많이 어렵게 되었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혼 생각이 있어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빚을 갚아야 한다 말하죠. 만약 남성이 빚을 5,700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여자는 자기가 안정적일 때는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자는 본인이 힘들 때 결혼 생각을 하고 그게 취집해 끝들이다. 라는 이 말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멍청하게 비상장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 사기 먹은 여성은 빚이 5,700 생겼지만 자신과 결혼해줄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마인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빚 있는데 결혼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라는 이 여성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남친이 된 그 녀석과 헤어진 지 1년 넘었는데 걔는 벌써 결혼한다더라. 빚만 2천만원 있던 여자랑 헤어지니까 족쇄 풀린 기분이었을까 싶다. 내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보챈 때는 회사에 집중하고 싶다고 결혼 이야기를 끝끝내 피하더니 결국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된 여자랑은 번개뿔에 콩 볶아먹듯 가버리는 거 보고 현타와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올해로 33빛 2천만원 식품 쪽 석사 학위 있는데 이쪽은 연봉박봉이라 4천밖에 못 버네. 나 현실적으로 결혼 가능할까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미치겠는데 걔가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더 급해져. 라는 33살 먹고 빚만 2천 있다는 이 한여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현실적으로 조언해달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여성에게 현실적으로 결혼 가능하다는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재밌게도 한국 여자들은 2천이면 지읍밥이다. 현실적으로 한남들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돈 신경 안 쓴다 돈 없는데 결혼 가능. 빚만 갚고 모은 돈 빵원이면 결혼하기 딱 좋은 스펙이다. 나 33살빛 8천 있었는데 결혼했음 개털이었는데도 설거지 결혼 성공했다 진짜 개부러워. 라고 말하면서 33살빛 2천짜리 한녀도 설거지가 가능하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 한국 여자는 학자금으로 빚이 생긴 것도 아니라 여행을 많이 다녔고 석사 따자마자 유럽 두 달 살기 다녀온 게 크다.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마통 뚫어서 유럽 여행 허버허버 다녀왔다. 라는 진짜 미친 한국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뭐야 허튼 곳에 쓴 것도 아니네 여행은 무조건 좋은 거야. 여행 부럽다 돈 잘 썼네 나도 여행 못 간 게 천추회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면서 33살 먹고 빚 2천만 원 유럽 여행 허버허버 다녀온 걸 잘했다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빚 청구서를 남성에게 설거지 시키는 거 싹 가능하다는 여성들의 모습. 여러분은 여성들이 어떨 때 결혼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시죠? 코로나로 차린 카페 망하고 빚 5천에 32살이었고 미래 계획 다 포기 후 취집이나 하고 싶었다. 아는 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내 이야기 다 듣더니 자기는 빚 있어도 괜찮다 만나보자 해서 만나다 결혼했어. 라는 이 한국 여자의 성공한 설거지혼 이야기를 보면 여자는 어떨 때 결혼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계획은 아마도 비혼 어쩌고 라이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빚이 많아지니까 취집으로 테크트리를 돌리는 여성들의 이야기. 명심하세요. 여자는 빚이 생기고 인생이 망해갈 때 결혼을 차악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설거지혼의 희생양일 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유럽여행 허버허버 다녀오는 인간들 비판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 나이 먹고 유럽여행 가서 마통 뚫은 걸 잘했다 하는 한국여자들.